또? 미안. 병원에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여자친구랑 하려고 하면 자꾸 죽어. 야 그거 메리지 블루야? 메리 뭐? 너 한재인 생각해? 너 한재인이랑 뵙고 못 했잖아. 30대 한재인. 니가 직접 만나보면 되겠네. 김홍기 교수님? 아무리 거길 흔들어도 난이 생일과 함께 청순이의 섹시미. 완숭이까지. 미치겠다 씨.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. 대신 하루에 1년씩 딱 열흘만 친구예요.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. 내가 사랑하는 건 한재인 너 한사람이야. 김밥, 둘, 둘, 둘은